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할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무에 묶인 것을 봤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풀리는데 그걸 못 풀어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종은 이와 같이 같은 동물끼리는 서로가 구원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오는 것이 내 자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미리 아신다고 하시고 미리 아신 것들을 정했다고 하시고 부르셨다 하시며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고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제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오늘 구원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제는 그러므로 이래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누가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한다 세례로 우리는 예수와 같이 죽었고 주님 사신같이 우리 다시 산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는 로마서 8장까지 다 말씀했지만 항상 그는 그 자신을 괴롭히는 정지하는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피파하던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피파하던 것이 그에게는 항상 괴로운 중에 그것이 죄의식주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지만은 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기느라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린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느니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린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로 시작합니다 바울사도가 무엇보다 무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지에 당할까 그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던 저 사탄마기를 향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더 나를 정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는 예수 아린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마귀야 더 이상 정지하지 마라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육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11절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그하시기 때문에 내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17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이라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의 자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는 들어간다 그리고 26절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2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거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것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는 이리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정할 자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내줬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것까지 안 주시겠느냐 그리고 33절 34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그렇게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제하느냐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걸 수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마기니가 아무리 우리를 활란이나 공거나 핍박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38절에 가서는 내가 확신한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시자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걸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천상천하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 나는 확실히 구원을 얻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가 죄를 범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네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 17장 구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만일 만일 나의 구원이 나의 결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동이나 항상 조마조마하여 죄를 안질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것을 내가 항상 경계하면서 두렵게 산다면 나의 구원은 언제 놓쳐버리고 깨어질지 모르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우리를 확실한 구원으로 인도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마 소원을 두고 주를 성기도 하십니다 빌리포스 2장 12전에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곧이어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스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는 내 안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미려하시고 또한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우리를 심판자리 앞에서 나는 내를 모른다고 버리실 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에 허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알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이 원하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글씨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되려옵나이다 아멘 장소 장소